안녕하세요. 보은구분구 세무사 이분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법인의 대표께서 들으시면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가장 챙겨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 벤처스 이야기인데요. 카카오 벤처스와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간의 소송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 임지훈 전 대표는 카카오 벤처스 근무 당시에 대표로 있을 당시에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서 수익률 1만 배 이상을 카카오 벤처스에 안겨줌으로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임지훈 전 대표가 카카오 벤처스를 퇴직하면서 내가 회사에 그만큼 이익을 안겨줬으니까 나한테 600억 원대 성과급을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카카오 벤처스 회사에 안겨준 이익이 얼만데 나한테 이 정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 카카오 벤처스에서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의사결정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벤처스 주장은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계약 당시에 카카오 벤처스 주주총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관에 이런 규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주총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요식행위가 결여가 됐다. 그래서 재판에서 성과급 지급 유무와 범위가 결정되면 그때 지급하겠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작년 2013년 11월 달에 임지훈 전 대표가 폐소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제 뭐 이심위나 앞으로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세간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이만큼 이 정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가 반드시 챙겨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점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대표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정관상 규정은 첫 번째 주식양도제한 규정입니다.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정관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듣보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듣도, 무슨 개수리로? 듣도 보도 못한 참놈이 나타나서 내가 주주랍시고 대표, 김대표 그 저기 의사결정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듣보잡이 나타나서 경영에 간섭화하는, 시식콜콜 간섭화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법 제335조 제1항에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이에서 주식은 자유롭게 매매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보잡이 나타나서 경영에 시식콜콜 간섭화하는 사례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임원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반드시 정관에 수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창업주라고 해서 경리과 미스김한테 미스김 나 2억만 좀 상여금 좀 입금해줘. 이거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임에 해당되거나 송금 부인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요. 이 임원보수와 퇴직금에 관해서는 상법 제338조에 이사회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의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 이거죠. 법인습법 시행령 제44조에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 회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예산이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원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수록을 하셔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배당에 관한 규정입니다. 배당도 마음대로 대표가 미스김 나한테 배당 3억만 해줘. 이렇게 수시로 배당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상법 제462조 3 제1항에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하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배당과 중간배당 1년에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수록을 해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가 반드시 챙겨봐야 될 정관상 규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주식 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 두 번째가 임원급여와 퇴직금 규정 세 번째가 배당하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정관에 수록하시라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2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